안녕하세요 이 더위는 정말 언제 끝낼는지 끝이 안보이는 여름을 보내졌습니다 그 와중에 화장을 할 때마다 비비가 들뜨고 파운데이션이 들뜨고 계속 들뜨기를 반복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거더라구요 기초화장 오늘 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데려온 예는 아마 표면에 물기가 살짝 맺혀있을거에요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쓰시면 여름에 무더운데 쿨링효과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뚜껑을 열어서 제형을 보면 투명한 물방울처럼 올라와요 특히 좋은게 토너처럼 쓸 수 있다는게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얼굴 위에 도포하고 이 상태에서 마사지를 롤링을 해주면서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거에요 이름부터가 부스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피부 속에 있는 히알루루산 수분감까지 극대화시켜서 끌어당겨주는 느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